1600년대 신비로운 파이의 불규칙성에 대해 연구하며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독일의 수학자 루돌프 반킬레는 아르키메데스의 다각형법을 사용했어. 아르키메데스의 다각형법은 측정에 의한 계산방법이 아닌 수학적 계산방법으로 파이값을 구했어. 원의 내접하는 정육각형과 외접하는 정육각형을 그린 후 원의 둘레를 구했어. 원의 둘레는 내접하는 정육각형보다는 크고 외접하는 정육각형보다는 작아. 이렇게 해서 파이값의 범위를 정한 후 변의 개수를 두 개씩 늘려가면서 정96각형까지 구했어.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저서 원의 대하여에서는 소수점 아래 20자리까지 계산했어. 그 후 계산을 계속하며 소수점 아래 35자리까지 성공했지. 그의 업적을 기려 묘비까지 파이의 숫자를 새겼고 지금도 독일에서는 누돌프스라고 부른다고 해. 1699년 영궁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엘브라함 샤프는 영국 최초 천문학자 플램스티드에게 인정을 받아 그린이치 왕립 천문대에 들어갔지. 하늘을 관측하기 위한 천문기기를 개량하고 계산자로서도 뛰어난 기술을 보여줬지. 나중에는 기약에 관한 책과 로그표를 출판했어. 그 결과 아크타첸트 수혜를 사용하여 파이를 숫자점 아래 72자리까지 계산했지. 요한 파이의 람베르크는 파이가 무리수임을 최초로 밝힌 수학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원주일의 무리수함의 증명은 원주일의 소수 전개가 무한에 계속되지만 순환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탄전트함수를 다음과 같은 연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연분수가 0이 아닌 무리수일 때 X가 무리수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냈지. 그런데 파이의 무리수성에 대한 최초의 증명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증명법과 비교하면 난해했지. 190년이 리벤의 증명으로 파이를 무리수라고 쉽게 알 수 있게 됐어.